스텔라 아르투아를 상징하는 듯한 레드 컬러와 여성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듯한 블랙 컬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역시 프로답게 센터를 너무나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우선 세 분이 시선을 좀 왼쪽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한 미소부터 가볼까요? 비커먼 아이콘의 세 분의 아이콘이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로도 환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, 가게에서 오른쪽으로 또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실까요? 특히나 여성 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세 분을 모시니까 왠지 걸크러쉬 느낌이 불신 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세 분의 조합도 느껴보고 싶네요 자, 걸크러쉬 느낌이 나게 왼쪽부터 시선 한번 부탁드릴까요? 내가 제일 쎄다 아, 내 소문이신 분발 아, 이렇게 되면 가운데로도 걸크러쉬 이게 바로 그리스마고 이 분야의 최고는 나다라는 표정 자,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네,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아이콘이 된다 위한 꿈과 열정을 표현하는 듯한 표정 네,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이 돼주고 계신 세 분인데요 이 세 분이 함께 첼리스 잔을 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자, 안 돼